뭐야 들어갔데? 하나 하나 안 있네 조카 3개 빠졌어 오오오 십자가 죽일거에 있지 뭐야 들어갔데? 쥐 들어왔데 아아 아니 뭐하는댕이야 벙쿤까지 괜찮아 벙커 하나 벙커 하나 전까지 들어왔어 빠이 가까이 몽탈 죽였어 몽탈 죽여줘 아야 안 빠이 아잇 에잇 아잇 트로피랑 아잇 아잇 그리고 흰게 흰게야 아잇 트로피랑 아잇 트로피 약간 뒤로 빠졌어 흰게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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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lugares 택시하면 돼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워 가위바 x3 4룩 몸을 올려 야 이건 왜 여기 북돌아 다 exile 갓을래 digger 2명 이 hop 붕둠도를 올려라 나도 스폰킹 두 명 더 에이 스탑! 에이 스탑! 퀸러 신나가 스캔 받을 거 하나도 없어 어 잭도 안 걸린듯 에이 스탑! 에이 스탑! 에이 스탑! 에이 스탑! 엠병 정무.. 2개 둘이야 해치 간다 에이 스탑! 에이 스탑! 중계 하나! 중계 하나 있고 중화일치밖에 안 열렸다 중화일치 다 못 열었다고 중계! 나이스! 하나 더! 중계! 중계 잡았어! 중계 잡았어! 하나 더 있어! 중계 하나 더! 하나 더! 에이! 야 오른쪽으로! 외백이랑 타고! 외백이랑 타고! 외백인! 빨리 북으로! 빨리 북으로! 커넥터가 창문으로 간다! 적 HP 1 들어왔어! 서버창에! 아! 아! 차고 창문인! 차고 창문인! 핏방! 핏방! 정신 못 살리세요 오! 나이스! 박캠 살아있나? 힙하여 살려주세요 박캠 내가 봐줄게 기다려봐 어! 살아있어 박캠가 있어? 박캠가 있어? 치즈 커넥터 치즈 커넥터 어! 네! 차고 창문인! 야! 반대편에 최소 둘! 벅이랑 하나 더 있어! 2번 아래에! 나이스! 홈바이가 열렸어!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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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캠트 봐주세요 오! 내가 잠깐 볼게! 외백 모른다 이러면! 박캠트 둘 주지! 박캠트 둘 주지! 어차피 잡았으니까 너가 안 받아! 얌피 잡았지! 안 받아! 차골친다 박캠트 사고 있어 구름밖에서 딱 나 아무것도 없네? 너만 먹으면 돌리탄 다 썼다 병차만 하라 나 왔다 나 죽은거 없어 오오, 야초 테일러가 죽을 안나 쫙 아주 재미네 카티 붙자 나 죽었어 이거 안 되겠네 나 그 냉장고 캠 문다 하나 없어요? 그냥 나 하나 더 들어왔네 그린 하나 들어왔어 주방까지 저기 닫혀있어 엠병 CC 발이 닫혀있어 주방에 앉아 그거랑 주방이랑 고릴라 고릴라 설 풀었다 주방이랑 고릴라 고릴라에서 콩 빨았어 난 고릴라에서 콩 빨았어 거기서 GUJRV라서 안보여가지고 아뇨 이거..이거.. 포지션 떨어진다 이거 캠 보고 싶어 형 기짜 이거 힘 기짜 안 돼있다 왜 불나만 에디스있어 빙신 자리에 에디스 야 빙신 자리에 있어 나 둘을 뺏겼다 둘을 뺏겼어 에디스 있나? 에디스 아 쏘리 어디 턴을 떠나 나 자동봐네 어디 흰개가 엔비 들어왔어 들어와줘야 돼 2대2 큰 장 큰 장 큰 장에서 자고라 나이스 아 이거 흰개인 줄 알았나 보다 VIP 계속 버티는거 조심해 펄스 격자였다 펄스 밑으로 오는데? 불러주심 이거 아쿠아 들어가면 심파 오겠다 하가리 이거였어 펄스 밑에 밑에 주방이야 지금 나 잡으러 가야겠다 잡으러 간다 나 잡으러 간다 주방에서 그대로 주방 삼정팀 그대로 삼정팀 그대로 나 아래 가볼게 펄스 잡았어 아래 슈퍼 없을려나? 나 올라갈게 나 올라갈게 기다려 VIP만 담그고 있어봐 나 영감실도 아쿠아 드로닝 나 아쿠아 큰 문으로 갈게 아 오케이 나 아쿠아 드로닝 좀 해볼게 이거 내가 해줄게 발을 열고 기다려봐 아 아쿠아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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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잡은거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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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나 아쿠아 복도 나 동교도 있어 야 동교도 내려갔어 내려갔어 내려온 새끼 컷 하나 위 그쵸야 야 아쿠아 복도 나이스 나이스 복도 쪽에 있을거야 그쵸 단거리인데 너무 근데 빼네 이렇게 못해 진짜 그냥 캔바가 나 나 택포 그냥 뭐야 여기 여기 했어 여기 뭐야 다닫아둔 나 뭐야 다닫아둔 나 날려 뭐야 그냥 그냥 노매디를 죽여버렸어 그냥 무력 진압 거의 무력 진압